가든스토리 꿈팜정원 오늘은 시금치를 심겠습니다. 발효탭이 함포대를 펴준 다음에 땅을 삽으로 갈아엎고 시금치를 심어 줘야겠어요. 지난 가을에 시금치를 심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가 버렸네요. 그래서 봄 일찍 올해 일찍 시금치를 심는답니다. 시금치는 장일성 식물이라 해가 점점 길어지는 봄부터 여름이 되면 꽃대가 올라온답니다. 그렇지만 지금 빨리 심어서 여름이 가기 전에 수확해야 겠지요. 아이고 이젠 땅 파는 것도 힘드네요. 무경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되네요. 이 시금치가 남부지방에는 3월 상순에 파종하고 중부지방에는 4월 상순에 파종해서 6월 하순에 수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2월달이니깐 약 한달 먼저 심는거죠. 근데 꿈팜정원의 비닐하우스 안이라 좀 일찍 심었답니다. 땅을 잘 골라주고요. 신발을 발로 밟아서 골을 만들어 준답니다. 발로 밟아서 골을 켜줬네요. 이게 한평 반 두평 될까요? 시금치를 심어서 김밥을 만들 꿈을 꾸고 있답니다. 시금치 씨앗이 작년 1월에 포장된 것이라 발해안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요. 좀 양을 더 뿌렸답니다. 그 이유는 요즘 시금치 씨앗은 모든 씨앗들이 코팅돼서 나오는데 이 씨앗은 코팅이 안되어 있네요. 그래서 좀 두배를 더 넣었어요. 시금치 씨앗이 저렴해요. 20g에 2,000원 하는데 이게 한 10g 정도 뿌린 것 같네요. 1,000원어치 뿌려가지고 1,000원어치 시금치를 수확하면은 굳이겠죠. 이제 흙으로 덮고 물을 주겠습니다. 흙을 복토해 주었네요. 보통 복토는 씨앗 두께 두세배 해주라고 하죠. 꿈탐정원에서는 오늘 시금치를 심고 있지만 다음주에는 또 벌을 깨워야 하고 또 온실에서는 각종 꽃나무가 삽목을 해서 준비되어 있답니다. 이제 봄에 새싹이 올라오면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는 꿈탐정원이 될 것이랍니다. 오늘은 꿈탐정원 1기 시금치 심기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